네 안녕하십니까 꼴다커 이명수 기자입니다 유로 2020 프리뷰 F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이 지금 라인업이 정말 좋습니다 포르투갈 하면 호날두가 생각날 정도로 호날두의 영향력이 엄청 막강했었는데 하지만 호날두도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었고 이제 호날두를 대체할 그런 새로운 스타플레이어들이 포르투갈을 점점 계속 꾸준하게 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많은 프리미어리그 팬분들이 알만한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포르투갈 국적이고요 그리고 아인트락 프랑프루트에서 정말 잘해줬던 안드레 실바 선수 그리고 리버풀에서 활약했던 디오고 조타 선수가 또 공격을 이끌 예정이기 때문에 호날두 선수에게 이제 쏠렸던 그런 호날두 의존이 좀 많이 압박이 분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공격적으로 탄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스타플레이어가 있죠 바로 이번 시즌 정말 혜성처럼 떠오른 후밴디아스 선수입니다 후밴디아스 선수가 중앙 수비를 좀 단단하게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수에 걸쳐서 아주 탄탄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고 정말 뭐 좀만 대지눈만 좋으면 작년 지난 유로 2016처럼 우승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 충분한 그런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팀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스타플레이어는 호날두 선수이지만 호날두 선수가 아닌 선수들이 얼마나 포르투갈에서 잘할지 그걸 지켜보는 게 한번 또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제 포르투갈에 이어서 또 다른 팀은 프랑스인데요 또 프랑스 하면은 대표적인 우승 후보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주요 배팅 사이트에서 지금 프랑스의 배당률이 가장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랑스의 우승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그 멤버가 거의 그대로 지금 유로 2020에 나가오기 때문에 프랑스의 전력이 아주 막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유로 2008과 유로 2012 사이에 월드컵을 우승을 했었고 이 멤버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꾸준하게 월드컵 유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우승하는 패턴이 나왔었거든요 프랑스도 이번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도 디디의 대시안 감독이 지금까지 계속 이끌고 있고 프랑스의 가장 큰 장점은 포그바와 칸테가 함께 서는 저는 미들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두 선수가 같이 에이무치에 뛰면 프랑스가 한 번도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통계자료가 있을 정도로 칸테 선수가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고 포그바 선수가 좀 활발하게 수비 부담 없이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다 보니까 그 중원 조합이 가장 현존하는 라인업 중에서 가장 베스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루 선수나 이번에 또 벤제마 선수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대표팀에 다시 복귀했는데 또 이 두 선수가 원톱에서 잘해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대표적인 스타플레이어 은바페 선수가 또 유로 2020에 출격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또 은바페 선수가 공격에서 얼마나 휘저어줄지도 또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은바페 선수가 유로에서 또 얼마나 성숙한 기량을 보여줄지도 한번 재밌게 살펴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살펴볼 팀은 독일입니다 지금 F조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포르투갈, 프랑스 또 독일이에요 지금 정말 F조가 죽음의 조다 누가 봐도 죽음의 조인 상황인데 자 독일 전력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레브 감독이 오랫동안 독일 대표팀을 이끌다가 이제 유로 2020을 끝으로 대표팀을 물러나겠다 사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독일은 레브 감독의 뒤를 이어서 바이른 미넨의 감독을 하던 한지플릭 감독이 이제 뒤를 이어서 맡게 됩니다 그래서 레브 감독의 마지막 대표팀 경기이기 때문에 특히 좀 동기부여가 많이 남다를 것 같고요 독일의 스타 플레이어는 노이어 선수입니다 노이어 선수가 최근 A매치 100경기 출장했었는데 노이어 선수가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을 것 같아요 이제 브라질 월드컵 우승 해봤었고 또 챔피언스 리그 두 번이나 우승 해봤고 바이른 미넨 선수로 리그 우승은 정말 손에 살 수 없이도 해봤고 뭐 그런 DF의 포카리라던가 우승 다 해봤는데 아직 유로 트로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커리어에서 유로 트로피를 추가할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또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독일 엔트리를 살펴보면은 좀 생소한 이름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자말 무시알라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2003년생이고 2003년생이면 아직 성인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고3 나이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고3의 선수가 지금 독일 대표팀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선수가 되게 좀 이력이 독특한 게 원래 첼시 뉴스 출신이에요 그래서 잉글랜드 대표팀을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선수가 바이에른 미넨이 정말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서 일찌감치 데려왔고 이제 처음에는 2군에서 좀 성장을 시키다가 최근에 1군까지 데뷔를 시켰고요 이 무시알라 선수를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독일의 러브 감독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잉글랜드가 아닌 독일 대표팀으로 설득을 하게 좀 이제 힘을 썼다라는 그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이 무시알라 선수가 아마 유로 2020에서 그렇게 많은 출전 기회는 받지 못하겠지만 하지만 이 선수가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독일 그리고 미넨을 이끌어갈 선수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시작, 성장을 함께 지켜보는 것도 또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헝가리인데요 저 헝가리가 정말 불쌍합니다 좀 눈물이 날 정도예요 지금 이 포르투갈, 프랑스, 독일 사이에 헝가리가 끼어 있는 상황인데 헝가리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조에 가면은 충분히 16강을 노려볼 만한 팀인데 정말 슬프게도 이 죽음의 조에 끼어 있어가지고 좀 동네북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충분히 고춧가루도 뿌릴 수 있다 이 헝가리를 잡지 않으면 16강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각 팀별로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헝가리에는 라이프치 선수가 좀 많아요 막 보면은 이제 골키퍼가 피타 굴라치 선수라고 뭐 황이찬 선수 경기를 많이 본 팬들이라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라이프치의 주전 골키퍼로 활약을 하고 있고 분데스리가 내에서 정말 뭐 노이어 선수 다음가는 최고의 골키퍼로 손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뭐 빌리 오반 선수라던가 또 오반 선수도 라이프치의 주장이고 이 선수가 중앙 수비수로 또 헝가리 수비를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헝가리 출신의 라이프치 선수가 도미닉 소버슬라이 선수가 있는데 이 소버슬라이 선수가 부상으로 유로 엔트리에 포함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 선수는 다음을 기약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소버슬라이 선수 같은 경우에 정말 좀 아쉬운 게 헝가리가 이제 마지막에 아이슬란드를 상대로 이제 유로 2020 플레이오프를 치렀는데 이 선수가 소버슬라이가 후반 45분에 극장골을 넣어가지고 극적으로 이제 헝가리가 진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이 좀 하드캐리에서 유로 본선에 헝가리를 진출을 시켰는데 정작 선수는 뛰지 못하는 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헝가리는 이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도 또 관세 포인트일 것 같고 헝가리가 지금 전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약한 팀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데 지금 이 죽음의 조에 끼는 바람에 좀 이제 안타까운 그런 뭐 대지 눈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 헝가리가 포르투갈 독일 프랑스를 상대로 얼마나 고춧가루를 뿌려줄지 아니면은 뭐 좀 무기력하게 패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포인트일 것 같고 정말 정말 잘한다면 뭐 이변에 돌풍을 일으키면서 3위 아니면 2위로 16강에 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요 헝가리 때문에 이 포르투갈 독일 프랑스 중에서 누가 또 떨어지게 될지도 한번 지켜볼 만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강 1중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포르투갈 프랑스 독일 모두 이번 유로 대회 우승 후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한 주에 묶여버렸고 이 3강 속에서 1중 헝가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는 게 정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로 대회가 개막을 하면은 경기 끝나고 또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